아주 먼 옛날 인류에 의해 길들여진 양은 기원전 6천년 전 신석기 시대에서 길들여졌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가축으로서 오래된 동물로 현재 약 200여종 이상의 양들이 살아가고 있답니다. 양은 청력이 뛰어나며 수평으로 갈라진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 약 270도에서 320도의 시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뒤를 볼 수 있는 동물이죠. 양이 최초의 가축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무리를 이루는 군집적인 성향 때문인데 양의 지배 계급과 새로운 목초지로의 지도자를 따르려는 양들의 타고난 성향 덕분이랍니다. 단 이러한 행동은 4마리 이상의 양떼에서만 나타나며 혼자 있거나 천적이 없는 지역의 양은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양의 천적은 늑대 정도입니다.